자유의 음악 자유의 음악 안녕 안녕, 저희가 오늘은 어제 숙취로 인해서 집에서 쉬려다가 만화빵이 너무 가고 싶어서 만화빵을 갑니다 네, 만화빵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해요 요즘 너무 여행만 가가지고 일상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딱이야? 오 대박 좋은데? 만화부터 고르려니 먹을 거 먼저 고르려 나 배고파 식객 난 식객 식객이 없다고? 식객이 엽증이야? 식객이 많아 식객이 많아 라면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먹고 싶은 걸로 짜파게티? 이것도 맛있어 크림짬뽕은 뭐 먹을 건데? 식사도 있어, 밥 밥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일단 스파게티를 먹으면 안 되고 스파게티를 먹으면 안 되고 불삼겹은 겁나 매워 그러면 추천을 해줘 식객이 너무 짧아서 아 아 아파 뭐해 왜 안 뽑아? 안 뽑는 게 아니라 안 뽑혀 쉰머리가 날 나이가 한 두 개씩 나잖아 원래 잘 안 나간대 이거 거기다가 먹어 먹어 근데 원래 이렇게 밥이 늦게 나와? 응 그런 줄 알아? 왜? 기계가 하거든 응 원래 많겠지? 촬영때문이 아닌 거였지? 어디? 여기 여기 저거 콜빌레 할걸? 그냥 걸치는 거잖아 하지 말자 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 어떻게 싸는 거야? 원래 이거야 원래 이렇게 봐봐 원래 이렇게 이렇게 봐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대박 보이시나요 나 재능이 있는데? 어때? 지금 쌌네 헉 대박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나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도 해보라고? 왜 이렇게도 해보라고? 왜 이렇게도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이렇게 싹 자면 잘한다 잘한다 이거 너무 안정적이잖아 이거 아니 게임하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하루필름 레츠고 레츠고 노릇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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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예전 짜자잔 짜자잔 오늘도 찍었습니다 나가는거 맞아? 맞아 나가 어? 안되는데? 그냥 안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이상하다고 통화를 안 나가네 과연 그는 성공할까요? 성공할까요? 저게 끝까지 안잡혀 밑에까지 아 움직이네 재밌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 돈있어 이거 해보라고 내가 해봐? 이거 뽑자 내가 해볼게 이거? 어 그거 조르디 뭐 하세요? 아니 나 털먹는거잖아 처음 해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돈을 돈 할라고? 어 많이 했잖아 다른거 해볼까? 아니 이거 하나 해봐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거 해볼까? 이거 아무거나 해봐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걸로 이거다 아 얘 너무 약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